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삼성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서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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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